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영장실질이 우리가 두 건이나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이미 영장 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된 후에 그 분노와 그 우라통을 참으면서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맞네 영장이 발부된 후에 찍었네 저는 지금까지도 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주말 내내 짜증이 나고 지금까지도 짜증이 나요 영장이 사실은 영장은 본 게임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영장이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영향을 청동원에서 단기간 내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아주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사건의 질이라던가 양형이라던가 인정 여부라는 게 변호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극악이다 이럴 때에도 발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영장 발부된 거는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 그날 저는 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오후 저희도 이제 법무부 안심해서 관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은 그렇죠 이제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에 영장 실제 심사 기일이 잡혀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오후 6시 다 돼가지고 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그것도 부산에서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6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막말로 우리 6시 다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팩스를 보냈는데 회사에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무 이제 영장 실제 심사라던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걸 다 팩스로 주고 받죠 심지어 그날 구속영장 청구서 팩스로 10시 다 돼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날에 의견서를 빡세게 써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는 밤새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10시 다 돼가지고 영장 청구서가 왔어요 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다음 날 오후 2시인데 나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금 보내고 어떡하냐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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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죠 법원에서는 왜냐면 영장 청구서가 검찰에서 또 넘어오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잡아먹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빡센 건 사실이니까 말씀 주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우리 의뢰인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쌍에 다 모아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의견서를 쓱 써가지고 한 6시 반 정도 돼가지고 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승부사님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지를 왜 보내는 거야 그날 뭐 얘기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고 저는 부산으로 출발했죠 그러고 이제 오후 2시에 영장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잠깐 영장 실제 심사의 리얼리티를 살린 이야기 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요즘에 그 부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쌀막하게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홀덤 홀덤이라는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홀덤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홀덤톱도 많고 근데 홀덤톱에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위권 성적을 차지하면 뭐 시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해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특별히 처벌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걸 지금 도박죄의 특별법으로 해서 강강진흥권 위반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처벌하려고 나라에서 이제 의도를 세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영장실지심사에도 적었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과연 이게 판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금을 따고 그 다음에 시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기존의 도박죄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영장실지심사에서도 굉장히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영장실지심사 결과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산 내려갔잖아요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님하고 이제 약간 담소를 나눴지 근데 부산 변호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부산에 지금 영장 전담이 분명히 있는데 일주일씩 돌아간다 근데 여자분이 빡세다 빡세다는 거는 영장 발부 확률이 높다 여자분이 많이 나오네요 영장이 근데 오늘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때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영장 끝나고서 아니 이미 발부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시더라라는 취지를 얘기하셨어요 들어가서 만나 뵀더니 어땠어요 실제로 실제로는 근데 이제 뭐 막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진 않고 저희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범죄의 성인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구속사유들 이런 것들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거라든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적나라하게 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의 30분 했어요 시스팅사를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끝났죠 그날 영장 시스팅이 되게 많았거든 사람이 한 8명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오래 한 건데 한 저녁 7시 반쯤에 이제 수사관한테 먼저 연락이 왔네 경찰 수사관한테 전사님 보사하신다 이런 거야 너하고 나하고 반대인데 뭐 내가 보사하냐 그러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야 근데 난 또 수사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천만다행이죠 뭘 또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수사관 말은 못 믿어 나는 안 믿어가지고 검찰 당직실에 전화해보면 되죠 그래서 법원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기각됐대 아 다행이구나 했죠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네 목소리를 들어봤던 우리 의뢰인이야 밖에 나왔어 영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이고 또 그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쾌감이라는 거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죠 이게 사실 그 이런 거예요 무죄가 나왔다 내지는 감옥 갈 거를 우려한 의뢰인이 집행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간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딱 나는데 물론 너무 좋지 공개가 나오면 근데 영장이라는 거는 정말 압축판입니다 자 이거 그 전날 저녁 6시에 청구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영장이 열렸어요 나는 부산 내려가야 되니까 한 대여섯 시간은 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준비할 시간이 한 8시간 넘게 안 돼요 그 사이에 빡세게 미친 듯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기각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안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자 이런 변호사님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영장실질심사는 눈앞에서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숨소리 하나하나를 판사님하고 느끼면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변호사들도 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장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고기도 먹어보는 분 먹는 거로 우리는 영장 기각을 엄청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각받아 본 사람이 또 기각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장이 발부되면 너무 빡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아 화가 너무 났어 네가 망해가지고 발부된 거 내가 지금 50% 유지했잖아 그래서 기각시켜가지고 지금 네가 내가 이런 얘기는 열받아주고 많이 들어갔을 뿐이고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사건을 같이 처리하면 우리는 이제 통일성 있는 법무보유인이기 때문에 네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네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잖아 내가 들어가니까 기각이 되잖아 그래서 절반 유지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50% 이하의 확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50% 더 낫지 30% 돼요 어쨌든 더 많은 영장을 기각시키고 확률상 10개가 들어가면 한 세 개를 한 두 개? 세 개도 좀 많아 사실 그러니까 두 세 개는 그냥 그 정도 발부되니까 진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발부가 더 적어요 또 그만큼 빡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말 일반적인 변호사님들 영장을 기각받아 보지 못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건이 경해가지고 또 운 좋게 또 다른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래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기각시키려고 저희는 사건 처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기각된 날 실질심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몰려 있잖아요 그날 실질심사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 여덟 명 됐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또 운치를 봤지 이게 왜냐면 당일날 나오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판장들이 여러 명의 실질심사를 하면서 그래도 한 두 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영장실질심사 할 때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말은 많을수록 좋아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 운치를 받는데 나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 우리만 했어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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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저는 그날 갔더니 한 명은 그러니까 옆에서 국산변호인이 상의하는 걸 봤어요 한 명은 강간범 그리고 빼박이야 빼박강가? 두 번째는 이미 전과에 있는 약쟁이 이분도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셔야죠 뭐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정말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 공범이었는데 우리가 상범이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래서 야...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쟤는 나오고 우린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나왔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열심히 한 거죠? 사실은 쟤가 나왔기 때문에 쟤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안 나오면 쟤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 뭐 이제 상어관계가 있다고 한다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쟤는 나왔는데 나는 들어간다 이게 제일 걱정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영업비밀도 그렇죠 세 나갈 거고 이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청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옥은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영장을 기각시키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연이어서 영장 하나 기각돼서 노래인분께서 편안하게 이제 밖에 계시면서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정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PG זה rategy lid dość 그것